라이스 브라진의 언론지넷! 오늘 먹방에 가? 오키나와 먹방로드 출발! 헐스테이의 어느 멋진 날! 아 왜 불러? 아 진짜 여기는 우리 LA 갔을 때 막 쇼핑하는 데 있고 이랬잖아 거기 갔다 여기 진짜 약간 외국 같은데요? 오늘 본격적인 미션을 시작할게요 여러 장이야 또 여러 장이야 이곳은 오키나와에서 이국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석양을 만날 수 있는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먹방 배틀이 시작됩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떠있어 첫 번째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맛집 리스트 6를 드립니다 이 중 3가지 메뉴를 선택해서 진정한 먹방을 보여주세요 제한 시간은 1시간 음식을 먹기 전 모습과 먹은 후에 빈 그릇을 촬영하여 SNS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미션 클리어 후 선셋 워크 차단으로 먼저 돌아오는 팀이 위 승리 우승팀에겐 최신형 프리미엄 롤즈라 전제제품 신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의심스러워 이번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먹방 배틀은 2대2 팀 배틀로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두 팀으로 나눠주세요 배가 작은 미나랑 정말 불리할 것 같다 좋아 나랑 팀 한 사람은 어디 한번 걸려봐라 아 흥미나 안 돼 우리들이랑 무서워 서 있는 거 같지 가위바위버에서 똑같은 거 두 개 되는 사람 하자 둘이 되면 가는 거죠 일단 둘이 되면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 왜 긴장되지 나 미나 똑같이 된 줄 알아요 진짜 진짜 박민아 입 잘나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다들 긴장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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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렘 오늘 저는 오일이 온다 베이커 예로 col Heliool flor 일 Gran 큰일났다 exactly 왜 이랬지 감사합니다 Hannah 하나 linha 두 개 주시는 거예요 ? 이미 박았어 제가 입이 좀 짧아요 먹는 양도 조금 작고 멤버들이 비해서 사실 아무나 누구랑 대고 상관없었어요. 그냥 다 먹으면 되니까. 혜리, 유라가 빙수, 과일 이런 건 진짜 원샷 할 거고.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지? 우리는 무조건 양이 좀 적은 걸 택해야 돼요. 그래, 슈크림. 일단 슈크림부터 먹자. 뭐야, 이 근처다. 이 근처다, 이 근처다. 이 근처다, 이 근처다. 이 근처다, 이 근처다. 한 번에 사줬어, 대박. 안녕하세요. 하나만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. 한 번에 빨리 먹어. 방금 먹었어. 엄청 맛있어 보여. 하나, 둘, 셋. 쟤는 아직 첫 번째 음식점을 가진 못했겠지. 아, 아, 아. 너무 넓어. 참. 난 길치라서. 여기 아닌 것 같아, 언니. 아, 배고파. 너무 배고프다. 배고파. 지금 어떡하지? 여기 있는 거 맞아? 여기 되게 예쁘다. 좋다. 하하하하. 아, 이 분이 진짜 예쁘다. 한 번 신어보고 싶어. 하나, 둘, 셋. 진짜 귀여워. 신발 3. 어, 디팟 아일랜드. 디팟 아일랜드. 디팟 아일랜드의 G1415에 있다고 했어. 어, 토이키친. 토이키친. 맛있겠다. 아, 이러면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. 어, 이거 맛있겠다. 이거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 정도면. 이겼다, 우리. 아, 아. 저기 수시름 우리고. 어, 수시름부터 먹어볼까? 그럴까? 빨리 가자. 수시름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하이. 키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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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리 давай. 키로리야. den 하와이처럼 가져가겠어. 자, 이제 여기 한번 먹어볼까요? 우와, 많다. 많다. 내 생각에 우리 여기 30분이 있는다, 30분이 있는다. 맛있어. 내 입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. 할 수 있어, 언니. 와, 이거 없어, 뭐? 남아, 남아. 남아? 아, 오전. 할 때 대표 작은 잎 묻네, 묻어. 작아서 묻어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빨리 나왔네. 야, 생각보다 많다, 야. 하나, 둘, 셋. 야, 물이랑 같이 먹어. 아,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. 나왔네. 나왔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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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라면 먹자. 라면. 라면. 이거 아니야? 여기다. 여기. 대박. 바로 옆에 왔어. 배불러. 배불러. 배불러요, 배불러요. 진짜 안 주고 싶은데 여기서 나 진짜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. 내가 뒷마음이 없는데 너무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성 한번 들어보세요. 눈이 좀 달라. 드시고 싶으시죠? 이거 우리가 주는 거 아니다? 감독님이 먹고 싶다 그랬어. 남자들은 이 정도는 쉽게 먹는다고. 가져가는 게 일인데? 미션인데? 오, 대박. 입 짱 크셔. 맛있어. 거짓말을 못 하셔. 그러게. 유랑 언니랑 혜리는 뭐. 올린 거 있어? 아직 안 올랐어. 안 올랐어? 안 올랐어, 안 올랐어. 우리 먹방으로 치면 해라, 그룹이야. 그룹이다. What's the best? 5, 2, 1. 패스트, 패스트, 피클리 프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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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땡큐. 미리 준비해놔. 어디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? 해변, 해변. 여기 있는데 해변이 여기야. 여기 있는 건 뭐가 있지, 지금? 이거. 토이키친에서, 토이키친에서 테크아웃을 하자. 해별로서 먹자. 나뿐이 아닌데. 그런 규칙 없었어, 사실. 아, 규칙은 이게 다야. 이게 다야. 그래, 테이프가 안 된다는 말이 어딨어. 그래, 테이프가 안 된다는 말이 어딨어. 얘 벌써 넣었어. 야, 대박. 잠깐만. 야, 면 되게 많네? 그냥 되게 맛있겠다. 아, 이게 근데 안 좋은 게 뜨겁다. 아, 이게 근데 안 좋은 게 뜨겁다. 그치? 야, 이게 맛있어. 뜨거워? 아, 맛있는데? 진짜요? 토이키친에서 먹어야 돼. 진짜 맛있다, 여기. 토이키친에서 먹어야 돼? 맛있다, 여기 진짜. 야, 면 다 먹었어, 우리. 어, 올라왔다. 올라왔어? 뭐야, 아빠. 뭐야? 완전 작아. 잠깐만. 진짜 가능하나. 우리 잘못 시켰나 봐. 다 먹었어, 그래도. 이거 솔직히 너 혼자 다 먹기. 와. 지금 언니 정말 많이 먹었어, 이게. 언니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너랑 3, 4숟갈밖에 안 먹었어. 알았어, 내가 다 먹을게. 프리리 워먼. 프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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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먼. 다음은 여기로 할 거죠, 언니? 응? 무슨? 가위바위보 해서 우산을 먹고. 오케이. 가서, 가서 하자, 가서. 가위바위보 가서 하자. 어, 뭐야? 가. 몇 번째야, 몇 번째야? 첫 번째, 첫 번째. 아, 뻥치지 마. 진짜야. 진짜야. 뭐 먹었어? 우리는 아직 안 먹었어, 이게 첫 번째예요. 먹었어, 먹었어. 핫도그 먹자, 핫도그. 핫도그, 콜, 콜, 콜. 가서 먹자, 그래서. 빨리 도망가, 빨리 도망가. 왜 느낌이 마지막일 것 같니? 아니겠지? 너무 여유로워, 여기 만드시는 분이. 지금 도착했을 거란 말이야. 스시롤, 스시롤. 보이는 데 가자, 그냥. 언니, 얼마 안 될 것 같아요. 몇 시야, 민아야? 48분. 2분 남았어? . 아, 진짜 방금이야! 귀일치. 아, 진짜 너무 따라간 게 아닌데. 어, 그래요, 제 애도. 도착! 완전 도착! 왜 이쪽이 왔어? 왜 이쪽이 왔어? 뭐 있어? 오셨어요! 오셨어요! 도착했었어요! 도착했었어요! 이 터지 갔어, 이 터지 갔어. 햄스터드 갔어, 지금. 할 말 없지? 할 말 없지? 우리 그럼 어디로 갈 건지 딱 아무데나 해변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지, 마지막 거. 여쭤볼까? 또 타코야. 내가 그 타코를 추천해. 아리나, 너무 잘 맛있다. 하나, 둘, 셋. 해변에 보인다. 해변 보인다. 해변 보인다. 해변 보인다까지 다 먹어야 된대요? 야, 바로 나왔는데? 근데 해변이 어디로 가는 거야? 저 또 한 거예요? 저 또 한 거예요? 한 번 봐야죠. 다 boss, high, baby. 다 boss, high, baby. 네, onlar, may, baby. 따라해, let me fall apart. 오오. 두 팀, 유라 씨, 혜리 씨에게 최고급 가전제품을 드립니다. 어! 완전 무거워. 가전제품. 풀어볼게요. 아! 뭔데? 뭐예요 이게? 체중계다 체중계다 체중계 돼지를 위한 체중계